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야? 지옥이라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하나 알아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버스를 비울 능력이 없어요. 헤뇨짱 사과먹이야. 링고 사베테 진우군 사과먹어 사과 나만 그래. 에디엠으로 들리는거? 지금 꽃누나 목소리가 지리리공같이 들리는데 지리리공같이 들린다고? 지리리공이래. 지리리공이래. 지리리공 빨리와. 지리리공 간다. 지리리공. 애드야 이거 먼총인지 알아? Mk-47 뮤턴트래. 아 그거. 버려. 그걸로 맞추는거보다 돌 던져도 맞추는게 쉬울거야. 아 진짜? 심쿵. 꿀꿀. 꿀꿀지까? 눈들다? 꼼피는 꿀꼴 이라는 아이 뭘 하는거야? 야아 울하는 거야 아기판 꿀꿀 우이굴 들어가 들어가 야아 내 펜뇽 어디야 쟤리 모래 대답해 모래 다 배 모르 모르고 냠냠 아 펜여자 펜여자 총알도 먹어버렸어 어 소리탄 아니 안들어왔 펜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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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어 와 미쳤다 진짜 펜여자 펜여자 일본 갔다와서 계속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헐 일본 갔다와서 계속 방송했다고 아파 수업상자 스태어로 휴마 엘리 처음보 encontrar 나이스 나이스 헤드야 헤드야 엘리 히히히히히히힣 이걸 막탈 먹어버리네 네 수고하셨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오고있어요 파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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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꾸피님 내리시구요 레이싱할까요 이제? 어 이니셜이다 자 간다 가세돌이 포도! 어이없네 나무가 움직이네 저 무릎 까졌어요 오 대박 ㅋㅋ 무릎 까졌어 ㅋㅋㅋ 아 일부러죠.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이었어요.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오랜만에 뵀으니까 피니한테 선물 줘야 되겠다. 선물 주십시오 프레젠토 오마이갓 와 대박 저거는 주신거 돌려드릴게요. 와 대박 간다 대박 달려 와 길막 길막이라니요. 가만히 있었는데 오셔서 박았잖아요. 아 제가 못 왔네요. 보험 주무셨나요? 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부신? 신문 기사 나겠다. 대박 이런 일로 신문이 나버리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치료를 하는 건 거의 안 했는데 아이돌 만져보는 게 처음이라 좀 많이 만져보고 싶어서요. 내 아이돌 죽을래. 안 돼 안 돼 안 돼. 5번째 좀 나 좀 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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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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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짱! 수아! 나 왜 이렇게 약해? 얍 아니? 아 이 아 alliance 참이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wall theirs 서너 뭐야 니 뭐야 어 거기 거기 소코! 여기 거? 어 거기 거기 소코! 페뇨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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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멋있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권총을 잘 싸웠다. 적 잘 싸. 때릴 만큼 때렸어. 맞아 이거는 페뇨짱이 약한 게 아니야. 권총이 약해있어. 하하하하 킬로그램 대중인데요. 웃지 마세요! 예! 오! 깜짝아! 웃지 마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겁주기 있어요? 핑수진 따라가자. 아아아아아아! 아니라고! 페뇨짱! 네! 꼬! 핑!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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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매! 이지매! 응! 꼬핑! 수야수야! 응! 꾸부! 아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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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 있어! 까다로! 아 Stamp pint 페뇨짱! 이건 사람이 심심해서 팽이되어. 팽이되어. 예, 팽이되어. 하하하하 스위치! 페뇨짱! 내려 넣으세요 진정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려놓 살려줘요 네 아니, 어떻게 내 거야 흡수했다 꾹핀 부탁 왈로이, 왈로이 왈로이 또 내 수 몇몇 후에 갑시다 고 고 나온다 하나 이겨요 와아 아, 핸드차 치고 죽어 어디 있어요? 어, 나무 뒤에 있다 아, 나무 뒤에 아, 저기 두 명이네 아, 저기 두 명이네 몇 명이야? 아, 몇 명이야? 와, 3명 아, 있었어 뽑아 아, 2등이다, 2등 아... 아... 아깝다 어, 많다 대율이랑 템이라도 있긴 해봤는데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 펜이 상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리 네 네 꿀팬이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와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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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